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계와 구역 또 모든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실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다리 목사님이 중요한 사역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중남미의 랩런트들을 찾아세우고 또 중요한 사역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주일은 한 3주간이고요 하루씩 보면 거의 4주간 교회를 좀 비우게 되어지고 또 중요한 사역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남미 사역을 두고 계속 우리 교구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매일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교육자분들이 일찍 오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먼저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육자분들이 매일 오전부터 또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일 예배 후에 또 목사님 사역을 두고 하나원에서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들 은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암연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 이후로 오늘은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반 여러분은 위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아래에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이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참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 전체 지역을 살려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과의 소통을 여러분들이 잘 중요하게 여기고 위에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금으로 잘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대로서 파수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왜 그 자녀도 부모 볼 때 왜 좀 답답하다라고 느낀다면 소통이 안 됩니다 내 자녀라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 되겠죠 내 아이니까 내 아래 사람이니까 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도 보금으로 도와주고 또 소통하면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 올바른 영적 상태를 꼭 여러분들이 꼭 준비 매일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금밖에 없는 거예요 보금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 강단에서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보금밖에는 나를 올바른 영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보금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영이 있고요 영혼에 대한 부분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신도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 이게 전부 보금으로 우리가 보금을 충만할 때 영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미국에서 이번에 나왔던데요 마약도 백신으로 맞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마약 백신이 뭐냐 하면 이 마약 성분이 뇌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백신이 나옵니다 이제 곧 아마 4년 뒤에는 일반화해서 상용돼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마약이 뇌에 중독돼 버리면 고치기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라는 부분 이 육신적인 부분 같지만 사실은 영혼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금으로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지만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 귀신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어렵다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금으로 영육 간에 힘을 얻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말씀으로 다 치유시킨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부 세상 중심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요 오늘 이 사람과의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는 보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위, 역, 아래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육신적인 것도 너무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아프면 자녀도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그런 영적 상태도 보금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처럼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가면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혔다라고 해버리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망대고 파수군이잖아요 누구든지 저한테 와서 소통이 된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누구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소통하기 어렵다 막혀있다 힘들다 이러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론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진짜 소통되어지는 전도다지의식을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본론이 나오죠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사람과 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단임 목사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목사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입니다 이거 하라면 오케 또 저거 하라면 오케 왜 그러냐 항상 우리 교회는 물론 말씀 중심이지만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 우리 단임 목사님 그 중심으로 우리가 위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단임 목회자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단임 목회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집중 훈련 심부름 가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도 단임 목회자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어린데도 단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나이가 어린 만큼 상관없이 목사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단임 목회자님과 또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의 사람 목회자와 항상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강단 살아있는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될 거니까 이게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기쁘죠 강단에서 어제 주신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키신 살과 그 피가 나를 구원시켰던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그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강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강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매주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단의 성취가 되어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는 예배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물론 이게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세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설레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 예배의 응답을 주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말씀과 어떤 성취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될 건가 설레어지는 거죠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위에 소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찰, 부권찰, 우리 또 모든 교육자분들은 기다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물론 우리 지금 다리 부권사님이 한 3주간 못 오시지만 어쨌든 혹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보면 우리 목회자의 중요성이죠 이 목회자가 왜 귀중할까요? 항상 우리 단일 목사님이 늘 기도 제모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이 강단에서 보금만 선보되게 해달라고 지금 강단에서 보금이 약화되어 있고 보금이 희미해 되어 있는 강단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좀 조사하는 편인데 이제 TV에 왜 기독교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걸 일부러 찾아 봅니다 뭐 분석하려고 찾아보는 건 아니고 메시지, 말씀이 어떤가라고 TV를 보거든요 아주 유명한 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 메시지가 나오니까 들어보면 좋아요 좋아요 좋은 말씀, 하나의 말씀 하시고 예수님, 요아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진하게 보금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말씀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말씀도 얘기하고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진짜 왜 진한 이 보금에 대해서 그게 많이 희미하다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과 한국교회가 점점 보금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보금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가지고도 1년 365일 52주 설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이해돼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만 얘기하는데도 보금이 선포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왜 규정하냐면 항상 보금을 선포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보금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금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대신 미국과 중남미에 랩몬트를 세우고 중요한 제자를 세우러 가셨어요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부탁드릴 것은 매일 우리 교육자분도 매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현장에 있든지 매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끊기면 목회자는 목회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임 목사님에게 전달될 만큼 그리고 시공간 초월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지금 있는 미국 현장 그리고 중남미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 믿는 천군 천사의 동원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응답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이유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단임 목사님으로 취임받고 난 뒤에 마음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입니다 오로지 존도와 성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존도, 성교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 외에는 존도, 성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어떤 우리 성경교에 세워진 배경이 성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하던 그 일본 성교를 우리는 벌써 40년 전에 이 성교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성교가 지금 이 응답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의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임 목사님과 항상 제자가 되시고 단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또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위의 사람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옆에 사람이죠 내 옆에 있는 옆에 사람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4등전 18장 1절 4절 읽은 본문입니다 누구와 소통이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송도죠 그리고 랩런트 우리 송도님과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 가족입니다 각기 다 모양이 다 달라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성교면서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송도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공부를 학교를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뭐 작년도 아시겠지만 한글도 못 읽는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그걸 외우셔서 복원 편지를 외우셔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원 편지를 전달하는 분도 계셨잖아요 우리 교회 한글도 못 읽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교회는 또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교회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어렵고 힘든 경제가 조금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한 분도 계시고 또 육신적으로 좀 아픈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기도로 돕고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 권찰부권찰분들이 지금 사역은 이 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이게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바깥에 불신자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귀하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 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제게 또 힘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또 기억나는 우리 장모님 소천하셨잖아요 함께 동성노 직위에 같이 했는데 우리 장모님 그때 몸이 많이 아프신데도 우리 동성노 직위에 같이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 장모님 늘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늘 얘기하셔요 우리 직위에 모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하늘 나름 가는 것이 너무... 그리고 소천하실 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 가족분들하고 그때도 장모님 마지막이 감사하다 이야 정말 멋진 장모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감사 몸이 건강해도 감사, 은혜 이게 우리 옆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격자분들도 우리 부격자분들도 원랜스거든요 정말 원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이끌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옆에 동료예요 동료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어디 가서도 자랑하셔도 돼요 아멘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옆에 성도님들을 귀중하다라고 좀 소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1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진짜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래 보여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보금화에 됩니다 어느 모양이든지 세계보금화에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 3, 7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절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2, 3, 7과 5천 보금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형교회부터 하나교회까지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은혜 속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 속에 심지어는 심지어는 보세요 목사님이 이상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인다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목회자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안 이상한데 저는 좀 많이 이상하니까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좀 많이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요 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막 성격도 바뀌고 하여튼 생각도 바뀌고 많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무 이상 없도록 전도 성교하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세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바꿔야 할 갱신할 것을 찾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바꿔야 할 갱신할 부분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그 시간별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저걸 보여주신 거는 나를 바꾸라는구나 갱신의 시간별로 보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없는 교회가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국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심부름을 갔을 때 보니까 작은 교회도 교회에 문제 있고요 큰 교회도 교회에 문제 있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또 우리가 보험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갱신하는 겁니다 보금으로,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고 또 우리 교회에 갱신할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도님들을 살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이 이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나 환경이나 이런 데 무너지지 않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연약한 내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외에는 힘이 될 게 없어요 어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찬 예식 추수감사절 말씀 외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왔고 내게 왜 이런 문제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좀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원해서 받은 응답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속에 있다가 참 신기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나 환경이나 연약한 내 모습에 있는 우리 송도님들을 말씀으로 힘을 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1부 때 유무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나 내가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런데 굶어 죽어도 괜찮다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도님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요 그게 소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 환경 연약한 내 모습이 자꾸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불신자잖아요 우리는 우리 어제 첫 번째 대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송도님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 우리 환경 연약한 내 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번 주에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20년 전에 사역했던 그 부분이 오늘 오늘 응답이 왔다면 좀 이해 되시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사역했는 게 오늘 응답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바란 것도 아닌데 20년 전에 현장에서 사역했던 그 부분들이 오늘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 것은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정할 일이 오겠지만 20년 전에 사역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달합방 하면서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응답이 또 20년 뒤에 어떤 응답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 단임 목사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쌓아두라 했어요 기도를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응답받을 거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세 가지 소통 중에 이 옆에 우리 송도님들 랩런트들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래 사람이죠 오늘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요 아래 사람을 특히 우리 랩런트라 할게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아래 사람이 있고 후배가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랩런트를 랩런트의 뜨를 아이들의 뜨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뭐냐 우리 아래에 있는 랩런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랩런트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의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 다하고 천국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2030 2080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이 교회를 지키고 성교를 하고 또 다른 랩런트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 랩런트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사의 6장 13절 그루트기 이 그루트기 7장 14절에 있는 대로 인마누엘 하신 그 보금이 우리 그루트기에 가득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각인되도록 보금이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우리 후대를 각인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현장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현장을 갖고 있으면 현장을 다 살린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랩런트예요 랩런트가 작은 자 같은데 천을 이루고요 약한 아이 같은데 강국을 이룬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키우셔야 돼요 62장 6절 12절에 있는 대로 여기는 파수꾼으로 키우라 했잖아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고 세계보험화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이게 아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랩런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금톨 시대에 특히 우리 교육국 교육자분들 집중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국 교육자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보금으로 각인시켜서 세계보험 할 수 있도록 지금 후대를 키우는 일에 지금 24시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랩런트와 함께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부서별로 나와서 막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고등부는 제가 치마가 너무 짧은데 어떡하지 이번에 생각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치마 짧게 입고 와도 멋있고 얼마가 전 딸이 없어가지고요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백광정 우사님 막내딸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면 막 손잡고 막 안기고 이래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아들도 좋은데 딸도 얼마나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멍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올 거라고 말씀드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멍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올 것이다 그게 아이들 들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구 또 우리 교육국 교육자분들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렐멘트를 살리는 데 중요한 응답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역 오늘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은 무조건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4경전 17장 18장 19장 전부 회당에 들어가서 렐멘트들을 살린 겁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가장 중심된 사역이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금을 전하고 렐멘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렐멘트들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알루티시를 목표로 해서 세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237 어린이집 하나님 어린이집 그리고 서미스쿨 지에스쿨 그리고 앞으로 아마 몇 년 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당연히 있어지겠죠 지금 4학년이고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우리 후대들을 보금과 전문성과 중요한 세계보금화의 은약이 아이 때부터 태형화부터 청년까지 중요한 시스템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알루티시죠 그래서 용 목사님도 왜 세 가지 딸 아이들의 딸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아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사람 옆에 사람 아래 사람을 키우는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사역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린트를 키워야 되겠죠 우리 후대를 그래서 우리 후대가 금톨시대에 보금각인과 함께 이 전문성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성인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발견하도록 성인식을 해라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금톨시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성인식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저는 이것을 좀 인턴십이라 하는데 인턴십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전문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사명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온 이 달란트가 인턴십을 통해서 전문성을 띄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들인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도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전문인은 아닌데 그냥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어요 10대 20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 달란트에 맞게 전문화 쉽게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금 교육국 우리 교육자분들이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완전히 작품이 되도록 이걸 파송시키라고 하죠 이게 존도와 성교입니다 이게 전도와 성교입니다 현장에 적용되어서 완전히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후대를 위한 중요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사람의 소통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찰부 군찰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교구에 들어가셔서 또 우리 레몬트를 만나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소통만 이 소통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역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계속 우리 단위 목사님 지금 사역 두고 우리 매일 교구에서 집중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레몬스도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하는 중요한 응답 소통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람과의 소통 위 아래 옆 모든 성도님과 또 목회자와 또 우리 레몬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권찰 부권찰 또 중직자 또 우리 귀한 교육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미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찬 예식과 추수감사진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며 모든 교구 레몬트 현장을 살려나갈 권찰 부권찰 중직자 교육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